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 이전에 구성된 국회여서 늘 발목을 잡힙니다. 그래서 아 국회에 가서 촛불 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구나, 기여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. 하나는 시민 주권자 정치이고 또 하나는 현장 정치입니다. 예컨대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시민들의 요청, 주권자들의 요청, 특히 광주처럼 시민의식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민들의 요구대로만 해도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광주 시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시민들이거든요.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말이 정치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시민 주권자 정치를 우선 하겠고요.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국회 혁신이랄지 정치 혁신과 같은 분야의 공약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광주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가치를 잘 융합해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겁니다.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일자리, AI,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공약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.